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비키 내일 운동회인데 너희는 뭐 할 거야? 뭘 하다니? 가을 운동회, 머리 스타일, 메이크업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 오 그날은 선생님이 뭐라고 안하나? 축제라? 아마도? 과하지만 않으면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까? 그 뭐하지? 우리 머리띠 같은 거 할까? 그럴까? 한번 보자 다른 사람들 뭐 하나 오 얼굴에 반짝이 같은 거 붙인다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큐빅 붙였네 우리도 뭐 붙이자 그래 좋아 음 나이스 좋다 우리 팀 응원하자 홍 팀 홍 팀 파이팅 홍팀 홍팀 파이팅 홍팀 홍팀 파이팅 홍팀 홍팀 파이팅 홍팀 파이팅 우와 멋지다 남반장 남반장 파이팅 우와 이겼어 우리 팀? 몇 대 몇이야 지금? 20 대 32 오 대박 발사 이긴건가봐 그런가봐 자 이번경기는 아무게임 아무게임이요? 응 아무게임이나 막해 아무거나 신나는걸로 아무거나 막하는게임이다 게임방법 알려주겠다 코끼리코를 하고 다섯번을 돈다 하나 둘 하나 넷 다섯 그런다음에 달려가서 여기있는 과자를 먹는다 손을 이용하지않고 뒷진진 상태로 사탕을 찾아서 맞고 달려간다 달려 들어오면 사탕을 보여준다 그럼 미션 클리어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긴다 아 밸런스잡기와 순발력 그리고 팀워크 카드 테스트할 수 있는 게임이지 네 재밌겠다 재밌을 것 같아 재밌겠지? 그럼 해볼까? 팀에서 한 명씩 나오자 네 네 뭐야 또 오비키랑이야?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아이고 아 어지러워 오비키 일어나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박세인 이겨라 박세인 이겨라 박세인 어 어 됐어요? 음 맛있다 하나 더 먹을까? 야 오비키 한 개만 먹는 거야 아 아 아 으하 으하 아 우와 으한 으하 으又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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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사탕 먹었나 보자 아 그래 오 Rest 박세인 승 우와 이차다 아 아 아깝다 잘했어 미키야 다음 나와보자 백슬아 양 갈래 네 백슬아 화이팅 화이팅 자 준비 시작 둘 셋 넷 다섯 백슬아 백슬아 잘한다 화이팅 백슬아 백슬아 양 갈래 화이팅 오 성공 아 세뱀이 설화 세계루 설화 성공 예스 백설아 잘했어 자 마지막으로 가을 운동회에 꼭! 이어달리기로 하겠다 이어...이어달려? OK 홍 팀에서 한 명, 청 팀에서 한 명씩 나와라 네 네 또 오비 키네 달리기 하면 나지 하늘을 보고 달리면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발이 통통 위로 튀면서 빨라져 자 두 선수 준비 준비 시작 오 신나 오비키한테 질 수 없다 비키가 이기고 있다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오비키 이겨라 남반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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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후 백설아 이겨라 백설아 이겨라 백설아 백설아 화이팅 양갈래 양갈래 화이팅 마지막 바퀴 과연 누가 결승전을 올 것인가 청팀 승리 우와 이겼다 얘들아 미안해 나 때문에 졌네 아니야 신나게 달렸으니까 됐어 그래 재밌었잖아 괜찮아 나도 재밌었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바람